어? 안녕. 오랜만이네요. 안녕. 신시 누나. 잘 지냈어요? 끝! 한국 팬사. 처음이다. 진짜? 네. 그럼 언제 만나지? 이렇게 많이? 영통? 아, 네. 영통. 너무 떨려요. 떨려요? 그래서 쓰담쓰담 주래? 쓰담쓰담이요? 해줄게 해줄게. 고마워요. 떨리 마세요. 아, 우리 같이 사진 찍어도 돼? 지금? 네네.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아, 저거요? 네네. 하트, 하트. 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냈어요? 네. 너무 바빠. 바빠요? 네. 한국 어떻게 왔어? 혼자? 네. 아, 진짜? 오늘 혼자. 아, 진짜? 아, 진짜? 밥은 어떻게 왔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아, 아 이거 대보게? 어 손이 크네 상혁이의 케오스케 내가 어떤 페이지 궁금해요 일단 한국에 와줬잖아요 언어도 힘든데 사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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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안녕 사랑해요 안녕